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있죠. 해석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해석 능력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시간 안에 문제 풀기입니다. 여러분들 1월달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해석 공부에 몰두한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어 많이 외운 학생도 있을 거고 물론 공부 별로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해석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캐스트 주제는요. 강약 조절하면서 읽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 강약을 주지 않으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만약에 완벽한 번역과의 능력을 원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입한 문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거 1분 30초 이내의 문제 풀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한 5분 줘야 돼요. 근데 1분 30초 정도의 시간 안에 문제 하나 풀어내려면 어? 독해력을 물어보는 거다가 뭐지? 번역과 능력이 아니고요.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줘야 돼요.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해야 되고요. 자, 근거 문장이라고 해도 뼈대와 수시곡을 또 구분해야 되거든요. 강약을 주지 않고 글을 읽으면 그러니까 끊어주고 묶어주고 끊어주고 묶어주고 이제 구문도케만 한 학생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반드시 시간 부족에 문제가 생깁니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번역과 시험 아니에요? 두 번째,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주지 않고 읽잖아요. 길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장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 문장 해석에 몰두하다 보면 여태까지 읽은 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처음부터 읽은 학생들도 대부분이에요. 마지막 뭐가 있느냐? 해석은 했다고 칠게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선지 두 개 남겨놓고 오답을 못 지웁니다. 아,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 건 알겠어요? 답을 못 지우는 이유가 근거로 문제를 안 풀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강약을 주지 않고 글을 읽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 강약이 근거로 문제 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분명히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 학생 이상이요. 근거로 문제 안 풀죠. 자기의 해석 능력으로 문제 풀려고 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시간 무조, 어떤 문장 해석 몰두하다 보면 스토리 까먹기, 또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해도 선지를 못 지우기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2월 달에 여러분의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길 제가 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번역과 시험 아니고 독해력 시험이에요. 수시고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부분이었다. 수시고구 빼고 읽으면 전체 스토리가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 케이스트에도 찍은 내용이 있죠.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장이야. 다시 말하면 근거 문장이에요.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근거 문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야. 두 번 읽고 점프하는 겁니다.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기는 거예요. 강약을 줘야지만 시간 안에 문제 풀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오답에 낚이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로 연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데이팡 문제 가지고 그라나이는 주제가 반드시 하나입니다. 데이팡 문제 같은 경우에 근거 문장이 딱 이거예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소재와 결론만은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가운데 어디 있는진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다시 이거예요. 난 이 글의 소재도 알아. 결론도 알아. 어디에 있는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소재, 주장, 결론. 답 정확히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 이거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충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인지에 대충은 파악은 해야 됩니다. 왜요? 이 주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내용을 대충은 알아야 되고요. 이 결론을 완벽하게 해석하려면 앞에 내용이 대충 이런 말이구나는 알아야 돼요. 강약을 주는 겁니다. 세게 읽고 약하게 세게 읽고 약하게 세게 읽고 답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간도 훨씬 빨라져요. 강약을 주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이거예요. 주제문찾기 연습이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연결어입니다. 연결어라고 하는 게 필자가 대놓고요. 나 주장하는 문장 여기서 쓰니까 나 좀 봐줄래요의 장치예요. 그중에서 예시 얼마나 중요하면 야 나 부연 설명까지 할게 이거 왜 쓸까? 앞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시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예시 앞문장은 필자의 주장 강조 문장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개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이런 의미잖아.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이제부터 집중해 보세요. 이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에서 만약에 그러나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그러면 앞문장 잘 이해 못해도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나 이제부터 말할게요. 이 장치란 말이에요. 대놓고 주장하는 말을 알리는 겁니다. 또는 필자가 자기 말을 지가 요약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닥에 또 얼마나 중요하면요 했던 말 또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조건 예외 없이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문제를 풀 때는 소재, 주장, 결론을 제대로 알면요 시간도 빨라지고요. 오답에 낚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2학년도 수능에서 대입 파악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24번 52%짜리 문제고요. 대입 파악에선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습니다. 이걸로 실전적으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항상 대입 파악 문제 풀 때 첫 줄부터 읽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추어틱하게 근거 먼저 표시하고 보세요. 이거 시간 금방 한 5초에서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빠르고요. 정확성은 비교가 불가능해요. 대입 파악 문제죠. 일단 첫 문장은 묶습니다. 소재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 무조건 묶습니다. 소재와 결론은 어쨌든 꼼꼼하게 해석은 해야 돼요. 아직 푸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연결호가 있는지 봐볼게요. 더 블라블라 아이고 없어. 마침표 마침표 나와라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커스텀으로 시작하는데 연결호 같은 거 없네요. 그 다음 문장 쭉 보다 보면 빵 그러나 필자의 주장문이 여기 있는 거 알겠는 거예요. 위의 문장 읽지 말라고는 얘기 안 했어. 쓰레기 문장이야.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 나왔구나. 이 부분은요. 만약에 읽다가 까먹었어도 다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쭉 읽고 넘기는 거예요. 강약을 주는 거거든. 그럼 아 나 필자의 주장문 여기 있네. 망했다. 세 줄이면 길어. 주장문 자리 알아. 그 다음 문장 연결 없고요. 빵 또 나오죠. 이거 어떻게 틀립니까?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요. 정답률 52%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석으로 푸는 학생들은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도 선지를 못 골라요. 두 개 남겨놓고 나서 아 이거 아니면 이거 답인 건 알겠는데 그거 왜 그런 문제가 생겨놓냐. 근거로 문제 안 푸는 겁니다. 그냥 해석으로 문제 풀려고 하니 대충 스토리는 알겠는데 답을 못 지우는 문제도 발생하고 강약을 주지 않으니 시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 글에서 근거되는 문장은요. 딱 이 네 문장이에요. 소재 주장 주장 결론입니다. 소재 주장 주장 결론. 대입학은 주제 그룹이 문제예요. 그러면 강약을 확 줄 수 있는 게 아 여기 대충 한 번만 읽자. 그래 힘 빼고 한 번만 읽자. 나 여기는 요약은 한다야. 요약한다는 게 수식어는 원래부터 없는 거거든요. 빼고 읽으면 답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첫 문장 볼게요. 맨드가 수리하답니다. 수리하고 복원하는 것은 자 물건을 종종은 꾸며주는 부사에 불과하고 동사 목적어 뭐가 필요해? 훨씬 더 꾸미는 말 창의성 같은 게 필요합니다. 끝 왜 끝나느냐 이제 수식어고 원래 제작보다도 이제 이거 기억도 하지 마세요. 수식어는 한 번만 읽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는 문장이 수식어고거든요. 그럼 이 글의 소재는요. 수리하고 고치는 겁니다. 복원하는 겁니다. 그거 창의성 같은 게 필요하대요. 자 이제 쭉 나가는 거야. 여기서 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한번 볼게요.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들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힘 빼세요. 주문에 이게 주문에 따라인데 야 산업화 전에 대장장이들 물건을 만들었다. 뭐 사람들을 위해 그의 뭐 즉각적인 인근 지역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냥 인근 지역이에요. 통째로 자 대장장이들이 물건을 만들었다. 주문 제작 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거 변형시키는 거 그 제품을 자 뭐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하는 거 그게 일상이었다. 두 번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냥 만들었대요. 왜 근거 문장 아니까 힘 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고객들은 물건을 다시 가져오곤 했어요. 만약 무언가가 잘못되면 고객들은 물건을 가져왔고 수리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 연장 어렵죠? 제작입니다. 제작하는 거에 연장이었다. 근데 이 단어 몰랐다고 해서 못 푸는 거 아니야. 왜? 근거 문장이 아니거든. 그 다음 문장 지금 막 나갑니다. 산업화와 마침내는 대량 생산과 함께 물건을 만드는 건 되었습니다. 좀 어렵죠? 영역이에요. 자 뭐에? 기계를 돌보는 사람 관리자의 영역이었네요. 한정된 지식이 있는 애들이 이게 왜 52%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거 기억나요? 지금 읽은 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 또 읽고 또 읽어요. 이 읽은 거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없다고 징징 낸단 말이야. 이거 근거 문장 아닙니다. 대충 아 대장자인가 물건 만들었나 보다. 뭐 수리하는 내용인가 보다만 파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다릅니다. 주장하는 문장은요. 세 번을 봐서라도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볼게요. 주장문입니다. 하지만 수리한다는 것이 계속 필요하대요. 수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더 큰은 꾸며주는 말에 불구하고요. 이해 설계와 재료의 이해 같은 게 필요하며 야 근데 수리하려면 이런저런 이해가 필요해. 그리고 또 이해 전체의 이해와 이것도 이해입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grasp랑 understanding이랑 comprehension이 다 동의하거든요. 또 뭐의 이해 디자이너 설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소재는요. 물건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것은 창의력이 필요해요. 주장문 수리를 한다는 건 이런저런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또 힘 뺍니다. 힘 뺍니다. 금고 문장 아닙니다. 제조사는 또는 제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일을 합니다. 기계에 의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뭐에게 광범위한 어렵잖아요. Subdivision of labor가 분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는 기계에 의해서 일을 하던지 광범위한 분업에 의해서 일을 하고요. 자 나토스피킹 소위 손에 의해서 하진 않는다고 1896년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라는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힘 뺀 금고 문장 아니에요. 빡세게 읽습니다. 금고 문장은 힘 빡 줍니다. 모든 수리는 그래서 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애들이 이게 왜 52%라고요?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3번 4번 읽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린 소재 물건을 고치는 겁니다. 그거 창의력이 필요해요. 주장 수리한다는 건 설계와 재료의 이해 전체의 이해 또는 만든 사람 자 설계자 의도의 이해 같은 여러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주장 모든 수리는 손으로만 수행되는 거예요. 수리하려면 손으로만 합니다. 결론 우리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세부적인 거 뭐 시계라던가 아니면 총이라는 걸 기계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다. 이건 나랑 안 해도 말걸?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 이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만드는 건 기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고칠까 수리하다 고치다 그걸 고칠 수는 없지 않냐 뭐 할 때 부셔졌을 때 끝 왜 끝났다고 하느냐 머치레스를 알면 도움되는 건 맞아요. 근데 수식어 구해요. 시계와 권총 이것도 어렵죠. 권총은 이게 말할 것도 없이의 수거입니다. 머치레스가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어차피 수식어 구는 원래부터 없는 문장이란 말이야. 끝 소재 주장 결론만 다시 볼게요. 소재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거는 창의력 필요합니다. 주장 수리하려면 이런저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장 모든 수리는 손으로 수행되는 거예요. 결론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로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수리하는 건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오답을 지워볼게요. 1번 여전히 남겨져 있는 현대 대장장이한테 남겨져 있지 않냐 수리하는 예술은 또는 아츠가 기술도 있습니다. 또 수리하는 기술은 여전히 야 현대 꿈이는 말이야 대장장이 사람이잖아 수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술은 아니 사람한테 여전히 남겨져 있지 않냐 남겨져 있지 않냐 손으로 하는 거다. 어때요? X라고 말은 못해요. 물음표 아니면 이건 세모예요. 2번 역사적인 연구 또는 조사 어떻게 수리 기술이 진화했는지 이거 수리 기술 진화 과정 나온 적 있나요? 진화되었다가 나온 적이 없어요. 3번 창의적인 수리공이 되는 방법 요령과 아이디어 창의적인 수리공이 나온 적 없습니다. 기계가 만들 수는 있지만 수리는 못합니다. 손에 의해 되는 거지. 이런저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4번 수리의 과정 만들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거야. 수리의 과정이 소재 주장 결론에 나온 적 없단 말이에요. 수리하는 건 창의력이 필요하지요. 수리하려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 가면은 이제 손으로 수행되는 겁니다. 수리의 과정이 나온 적 없고요. 5번 산업화가 우리의 고장난 과거를 고칠까?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다 지우면 1번밖에 안 남아서 1번이에요. 마흔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어떤 시간 부족의 문제와 정답을 못 고르는 문제가 있냐면 강약을 주지 않고 읽으니까 근거를 믿어야 하는데 근거를 안 믿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면 2월달 동안에 해석 공부가 웬만큼 끝난 학생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해석 공부가 좀 됐다. 문제 풀이는 별개의 영역이에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월달에 4월달에 나중에라도 시간 안에 문제 풀 뿐더러 정확하게 오답을 지우는 연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공부하시길 바라요. 최소한 5개년 6구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결화가 나온다. 주장문이구나. 미리 표시하고 내가 강약 조절하면서 읽어야지. 또 유형별로 약간의 근거 부분이 조금씩 다른 건 있습니다. 꼭 최소한 5개년 동안의 이런 공부는 하시고요. 혹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저희 어차피 Q&A는 다 공짜니까 Q&A 오셔서 질의응답 하시면 우리 연구실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문제 풀이는 해석 능력만큼 중요해요. 해석되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어서 꼭 원하는 결과 나오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